운동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운동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오늘 소개하는 나만의 홈피트니스 만들기 방법 4가지를 참고해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따로 떼어야 한다. 직장 생활 또는 집안일에 신, 경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관리에는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운동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일상생활 속 운동 신체 변화는 4가지 요소가 잘 맞아야 일어난다. 바로 동기, 운동, 영양 그리고 휴식이다. 동기는 운동이 핵심 열쇠다. 동기만 충분하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 헬스장 혹은 피트니스는 다양한 기구 및 장비가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기구를 선택해 운동할 수 있다. 트레드밀, 자전거, 엽기 또는 복합 장비 등 다양한 기구가 있다. 하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나만의 홈피트니스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쌈을 내게, 획을 세우고 운동을 하면 된다. 우선 가장 먼저 운동 목표를 정해야 한다. 운동 목표는 체중 감량이 될 수도 있고 근력 강화가 될 수도 있다. 운동 계획을 세우고지, 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 선수처럼 할 필요는 없다.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 타, 사람 심혈관에 좋은 운동으로 시작해도 된다.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는 우리 몸의 이로운 완전 운동이다. 나만의 홈피트니스 만들기 방법은 간단하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 및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늘은 매일 운동할 수 있는 나, 나만의 홈헬스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나만의 홈피트니스 만들기 1 매트 매트와 같이 간단한 장비로 나만의 홈헬스장을 꾸밀 수 있다. 매트는 요가를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장비다. 부상을 당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예빵하려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편안한 매트를 사용하도록 하자. 매트 위에서 윗몸 이르, 키키, 앉았다 일어나기, 요가 등을 할 수 있고, 바닥에 누워서 하는 다양한 동작도 할 수 있다. 복부 등 다리 근력을 키우는 동작도 매트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면에 등을 바로 대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집에서 하는 운동이라도 신체에 너무 무리를 가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집에서 운동을 할 때는 매트를 깔고 놀아보자. 2. 넓은 공간 홈피트니스를 꾸밀 때는 확 트인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거실, 침실, 혹은 그 밖에 운동하기에 충, 분한 공간을 선택하자. 동선을 막는 의자 혹은 탁자가 있으면 한쪽으로 옮겨두고 운동을 해야 부상에 염려 없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다. 홈피트니스는 나만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유로움은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다.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파 등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므로 운동을 할 때는 방해 요소를 최대한 무시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도록 하자. 3. 직접 만든 아령 팔근육을 키울 때는 직접 만든 아령을 활용해보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면 이두근, 삼두근 및 가슴 근육이 커진다. 아령을 직접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중간 크기의 물통 혹은 음료수통을 콩이나 모래로 채운다. 그리고 나무 막대에 매단다. 캔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캔을 모래 혹은 시멘트로 채워 금속관에 연결한다. 이렇게 만든 덤벨은 무게가 무겁지만 팔근력 및 저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4. 스툴 혹은 의자 의자 몇 개만 있어도 홈헬스장을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집에는 벤치나 스툴 혹은 의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자 종류는 지지대가 필요한 운동 동작에 매우 적합한 운동기구가 된다. 먼저 의자에 손을 올려 지지한 후 팔꿈치 푸시업을 하는 방법이 있다. 팔근육은 키우는데 적합하다. 벤치가 있다면 스텝 운동을 할 때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 벤치로 스텝 운동을 하면 다리 및 종아리 단련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양다리를 번갈아 오르내리는 동작으로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오늘 소개한 팁을 활용해 나만의 헬스장을 만들어보자. 집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도구 몇 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멋진 운동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 혹은 몸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그저 핑계일 뿐이다.